TK도 이재명, TK 대구 경북을 얘기를 하죠. 대구 경북의 이재명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예요. 일단 이건 전체 전국입니다. 전국을 따졌을 때 이재명 41.2, 한동훈 19.3 그 뒤를 조국, 이준석, 김문수, 홍준표 등등등이 뒤따르고 있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다. 근데 이건 전국이잖아요. TK가 왜? TK의 분위기는 어떤지? TK만 따로 좀 볼까요? 대구 경북, 한동훈 대표 22.4, 이재명 대표 33.7입니다. 11.3%포인트 이재명 대표가 TK에서 앞서요. TK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근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10%포인트가 넘게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TK랑 같이 얘기되는 게 부울경이죠. 부울경 보겠습니다. 부울경 한동훈 대표 23.8, 이재명 43.5, 19.7%포인트 앞선다. 이재명 대표가 최수영 위원님. TK에서 11.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좀 보여줘요. 첫 번째는 여권의 집안싸움에 보수 당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 PK와 TK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변화와 혁신을 들고 나왔지만 두 달이 다 된 지금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유난 갈등만 남았다. 이런 데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도 이제는 상수화돼서 우리 120일 열대야가 왔다듯이 늘 그냥 이재명 대표는 여름이면 오는 열대야처럼 이게 가을이면 오는 또 사법 리스크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상수작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또 TK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점들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두 갈래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조사 방식을 보니까 이게 ARS 100%인 것 같아요. ARS 100%는 정치 고 관여층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을 놓고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심정적 기류가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지만 두 가지 신호는 분명하다. 하나는 여권의 어떤 내분에 대한 반발 기류.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물론 이제 더 붉어지겠지만 이제 그것이 조금 완충작용이 돼가는 건 아닌가. 그런데 다시 저는 제가 보기에 선고의 11월 시즌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형국으로 또 법원의 시간은 또 따로 진행될 수 있다. 지금은 이 시점의 분위기만을 반영하고 같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앞설 수 있지만 11월엔 모른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동학 위원님. TK에서의 이런 추세 예상하셨습니까? 일단은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잘 뭉치면 둘 중에 하나만 잘 돼도 사실은 승기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똘똘 뭉쳐 있고요.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완전히 지금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집권했지 왜 저분이 당대표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의대 증언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어떤 역점 사업으로 두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계속 풍기고 있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는 기존의 당대표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대표는 당심과 민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지만 어쨌든 쫓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림자 전략이에요. 뭐 있든지 말든지 오히려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추경원 원내대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 TK의 사실은 우리 영남 분들도 이거 한동훈 대표로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은 뭐 하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혁신도 못하네? 저는 이쯤 되면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저는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대통령을 출당을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최혜병 특검법이든 의대 지원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이런 걸 걸고 자신의 어떤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한 칼을 휘둘러야 되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만 이거는 약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마냥 민주당 입장에서 좋다고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살짝 11월 얘기를 하셨죠. 11월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 위중교사 1심이 11월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대선 출마 가늠자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운명의 11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 무죄 확신한다는 민주당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다. 아까 운명의 11월과 11월 위기설은 살짝 좀 별이 다르죠. 하지만 어쨌거나 11월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하 교회님. 11월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뭐 위기설이라고 얘기하는 일각에서의 우려는 있습니다. 솔직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오히려 당원과 지지자들이 더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흔들림 없이 간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마 저는 검찰에서 두 가지를 지금 이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사법적 올가미를 야당 대표에게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사법적 처리를 통해서 정치인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했고 그래서 범죄자의 낙인을 씌웠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줬죠.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야당 대표가 범죄자 혐의자를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냐라고 하는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계속 저어왔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분열 이런 것들을 논릴 텐데 저희 민주당은 분열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11월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무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위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1월에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열어주산 중에 상대평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11월에 이 경향이 이쪽으로 쏠릴지 저쪽으로 쏠릴지 주목이 되네요.